아빠 응? 나갈까요? 응 아빠 손을 떨려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갔어 아빠 아빠 이렇게 응 세안이하고 손을 타면 되겠다 응 이것도 작년에 엄마가 당근에서 8000원이다 만원 정도 샀을걸 왜왜왜왜 뽕뽕 소연아 뿅 소연아 뿅 뿅 흐흐흫 기타 세븐 언니한테 던니다 눈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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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헤흫 까지 다 졌다 쓰이 으아 으 으 으 재미있어요? 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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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됐어 한 번 모아서 한 번 들어서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날려봐 하나 둘 셋 야! 머리 눈이 왔어요 던져 던져 서현한테 서현 머리 위로 던져줘봐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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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타봐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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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다 그치 글씨 글씨 발 올리고 разговор 이것은 Sparta! 자 또 세울게 어? 고드름이네 시골가면 고드름이 되게 커 고드름 노래 불러볼까?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코에도 고드름 있다 고드름 따다가 발을 엮어서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퐁당퐁당 노래였다 아 여기 위험이다 집에 가자고? 집에 가자고? 수고하자